그치, 니가 센 척 해봤자 남자지 이봐 이봐, 눈 똑바로 못 보는 거 봐 어머, 얘 보기보다 순진하네 귀순사를 밝히지 않고 비밀리의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 여자 원칙대로라면 제거해야 한다 정말 죽으란 법은 없네요 죽일까? 근데 여기 그쪽 집이에요? 정말?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밥 있어요? 죽일까? 맛있어? 약 scholar